네, 반갑습니다. 사우스턴TV의 프로듀서 레이입니다. 침실 프로듀서와 함께하는 오디오 언박싱 드라우머1960 채널 스트립 마이크 프리를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우머1960의 특징은 역시나 투채널 채널 스트립 형태의 마이크 프리라는 겁니다. 두 명의 아티스트가 연주하는 음악을 동시에 녹음할 수 있기에 더욱더 음악적인 장비라고 볼 수 있죠. 예로 보컬과 기타 혹은 보컬과 피아노 아니면 기타와 피아노 등 다양한 듀오 형태의 라이브를 녹음하기엔 정말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0은 독특하게 기타나 베이스 입력이 가능한 자체 EQ와 프리앰프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스, 트래블, 게잉까지 기타 앰프의 사운드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데 1960의 컴프와 함께 동작하면서 정말 멋지고 기름진 소리를 입력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컴프레서는 역시 투채널이니만큼 따로 동작할 수 있도록 두 개가 따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60이 자랑하는 오토 릴리즈 기능은 정말 사운드와 숨쉬듯 밀당하는 사운드.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80년된 마돈나와 에릭 클래턴의 숨쉬듯한 사운드가 바로 이 1960이란 사실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VU 메트도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시 당연히 개인 리덕션을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요. 충분한 볼륨감을 확보하는 마이크 게임도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이크 게임도 굉장히 단단한 소리를 받아들이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뮤지션 출신인 드러머 제작자가 LA2A를 만든 텔렉트로닉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정말 단물만 쪽쪽 빼서 만든 명기라는데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어쿠스틱 듀오 녹음 정도는 간단한 기타나 보컬 혹은 보컬과 피아노 이 정도의 사운드 녹음이라면 그냥 녹음 버튼만 딱 눌러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정숙한 노이즈 세어와 확실한 크기의 볼륨 그리고 힘있는 단단한 소리를 만드는 컴프레서 한 번에 두 가지 다른 느낌으로 녹음할 수 있는 이 드라우머 1960 드라우머 1960의 소리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디오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오디오 테스트를 위해서 가수 에스텔, 여자 보컬이죠. 명덕내거리 라는 노래와 그리고 또 쇼미더머니 나왔던 정상수씨의 피처링으로 좀 유명세를 타셨던 분인데 그런 에스텔과 그리고 기타리스트 이호섭의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드라우머 1960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저역대의 따뜻한 느낌을 들려주기 위해서 여성 보컬리스트의 목소리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튜브 컴프레스잖아요. 그래서 이 튜브의 아날로그함을 가장 잘 들려줄 수 있다고 느껴지는 기타,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를 한 번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만나 보시죠. 이 튜브의 아날로그 그래, 오늘만큼은 넘어갈 자신이 없어 기다리기 지친단 말야 난 너의 하루가 어떤지 궁금해 오늘은 침대 위에서 내게 말해줘 버근한 손길 난 그것 하나면 돼 이제 어서 쓰다듬어줘요 나의 하루가 어떤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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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의 하루가 궁금해 네, 너의 하루가 궁금해 라는 곡이고요 제 정규앨범에 수록될 곡인데 아직은 이제 발매를 하지 않은 곡인데 아, 미발표곡? 네, 미발표곡인데 첫 번째로 이제 특별히 들려드렸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굉장히 좀 감주성 있는 노래였는데 약간 그 1960의 사운드를 느끼기 좋은 담백한 느낌의 곡이 아니었나 약간 폭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컬리스트가 보컬이 직접 들어서 아, 우리 들어봤어요, 그렇죠? 보컬이 들었을 때 그 1960의 어떤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부드럽게 소리가 들어갔고요 생각보다 부드럽게 들어왔고 저음도 많이 들어왔어요 네, 네, 네 제 목소리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음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들을 보완해서 제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이 된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확실히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일단은 저도 이제 약간 화사한 소리를 내는 어떤 보컬들에게 단점이라면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단 중저역대의 단단한 소리가 좀 있었으면 나왔으면 해서 많이들 이제 컴프레싱을 한다든지 이퀄라이저로 소리를 만드는데 어... 여기서 이제 공을 컴프레스를 살짝만 걸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단단한 소리가 밑단이 딱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런 표현을 이렇게 걸려서 나오니까 너무 듣기 좋았고 아, 이런 보컬 이 보컬에게 이런 좋은 소리가 아래에서 있었구나 라는 어떤 그런 느낌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 또 남자 보컬들이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녹음하면서 남성 보컬이 있으면 어떤 느낌일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음... 또 여자와는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말 그대로 이제 약간 좀 중저역대가 더 튀어나온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숨어있던 것들이 더 나오고 밀도감 있게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어떤 재능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 남자분들은 확실히 중저역이 좋잖아요? 좋으니까 거기에 있는 캐릭터가 더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을까 중저역 캐릭터 좋은 보컬들이 눕고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남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글쎄요 어... 박효신? 박효신 오 박효신 좋다 네 박효신 좋... 좋네요 너무 좋다 박효신 씨는 뭐 그냥 마이크 프리 없이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거나 해도 다 좋을 거에요 다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더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단단하게 아랫단을 만들어줄 것 같고 그리고 여자 보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수 말고도 이제 팝 가수로는 아델이 저는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아 맞아요 아델 씨의 목소리 정말 좋죠 네 확실하게 어떤 그런 보컬들이 있을 때 좀 단단한 느낌을 줘서 힘을 좀 과도하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뚜렷하게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아주 좀 똑똑한 마이크 프리 드라우머 1960을 만나봤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1960을 썼을 때 좋을 것 같은 장르만 좀 추천해 주시죠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장르네요 퍼크 음악이나 아니면 어쿠스틱한 음악들 기타랑 보컬 그리고 피아노랑 보컬 이런 식으로 단조롭게 가는 그런 구성들이 되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뭐 어쨌든 이 곡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 어쨌든 간에 두 악기가 동시에 호흡을 하면서 갈 수 있게 투 채널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은데 역시나 역시나 튜브 컴프레서라서 그런지 따뜻한 소리와 그리고 밀도감 있는 소리들을 바로 들려주기 때문에 피아노라든지 어쿠스틱한 음악들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바이올린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오 맞아요 사실 바이올린 녹음 정말 잘못하면요 정말 귀만 아프거든요 깽깽거리거든요 근데 아주 밀도감 있게 실제로 듣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소리를 들려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드러머1960 똑똑한 마이크프레이 드러머1960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러머1970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턴TV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시 합니다 사우스턴TV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